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님의 판단집의 박판균 전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다수계약과 일부 무효 범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은 2019다. 232-277 판결입니다.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재개발 추진위원들입니다. 정확히는 추진위원들은 연대보증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대여금의 차용인이고 이 위원대로 연대보증을 했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는데 대법원에서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6년 7월 23일 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합니다. 건설회사로 시공사로 선정한 거죠. 그리고 9월 26일 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한 4년간 정도 34,5천만 원 정도를 추진위원회에 대여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소지 소유자들이 추진위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랍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 분쟁이 생기면. 이제 10월 11일 경우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인데 그러므로 공사도급 계약도 무효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은 공사도급 계약 자체가 시공사 선정이 될 경우에 하는 계약인데 시공사 선정이 무효이니까 공사선정이 무효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동사도급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이 대여금 계약 이것도 무효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공사도급 계약의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소비자자 계약. 금전 대여 계약도 무효인가. 이럴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과 예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일부 무효 법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 개의 계약이 어떤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여러 개의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일부가 무효면 일부 계약이 무효면 나머지 상의 무효다. 그러나 일부가 무효이다 하더라도 나머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무효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소비재자 강시에 시공사 선정 자체가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 중에도 계속 금저대회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공정증서도 착성을 했었다. 무효 확인 소송 중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계약은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 선정이 추인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공사도급 계약. 즉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중에 조합이 설립됐으면 그때 다시 선정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놔둬보자. 라고 하면서 금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공정증서 계속 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공사도급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자 악정을 체결할, 유지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자 계약은 유효하고 유효하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즉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적 판단입니다. 가정적. 가정적이죠. 원심은 도급 계약이 무효라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은 무효와 상관없이 소비자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즉 소비자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별개로 볼 수도 있느냐.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한 소비자자와 계약은 계약은 그게 분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공사 도급 계약에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자자 계약은 유효가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추진위원도 이게 무효가 됐을 때 연대보증 계약을 유지할 것이야. 이거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원심은 오히려 타당한 것 같아요. 즉 추진위원들이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은 초고도 일부 무효에 권지해서 사람들은 무효가 됐는데도 이거를 연대보증을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은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개의 계약이 경제적 사실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에 일부 무효의 경력이 적용됐고 이 판례에서는 그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했더니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했을 거라고 대법원은 받고 그래서 소비자자 계약 금전대여 계약 유효하고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다수 계약으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일부 무효의 법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비 연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분양 전환과 선착순 방법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65-11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되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회생채무자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보통 건설사가 임대회사인데 임대회사가 부채가 많아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회생채무자 관리인이 선임되는데 이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했는데 원고는 임차인이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12년 8월 13일 영무건설과 공공건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계약 전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주택을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격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입주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3년 9월경에 영무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된 임대주택에서 원고가 들어가게 된 거죠. 피고는 영무건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피고는 보통 건설사일 거죠. 피고는 2018년 9월 12일에 원고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파트 임대의무관이 지나자 분양전환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원고의 배우자 B는 2012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분양전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기서 지금 B라는 사람은 2016년 8월에 아파트 소유가 있기 때문에 2018년 9월에는 지금 소유는 하지 않았던 거죠.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그러면 분양전환 자격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분양전환 시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경우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 분양자가 선정되는데 그러게 말고 이게 임대주택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미달이 될 경우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별도로 서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상인데 이 사람, 이 원고, 이 사람은 임주전 계약을 해지한 임재주택을 새로 임차한 사람 그러니까 선착순의 방법이란 것은 공공 임재주택을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미분양이 돼서 남은 분양, 임재주택이 돼서 그 다음에 임재주택에 자격이 없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상대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 원고와 같이 입주전 계약을 해지한 임대주택을 새로 임차한 사람 이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택의 임차인이야 그러면 선착순의 임차인이면 전환 당시에 무주택자인 원고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된 사람이냐 즉 분양 전환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분양 전환 자격이 있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이라는 것은 분양 신청 미달로 자녀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이고 원고와 같이 입주 전 계약 해지한 임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된 게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무주택자에서 하더라도 법상 분양 전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 피고 이 임대 공공 임대주택 건설 그 임대회사의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분양 전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선착순의 방법이라는 거지 분양 미달이 되면 남의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이니까 이 원고의 경우도 일단은 분양은 돼서 계약도 됐지만 입주 전에 해지한 사람 이 사람의 주택에 임차한 사람도 선착순의 방법으로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분양 미달의 경우에만 선착순의 방법이 생각되는 거고 이렇게 계약을 이미 분양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이미 됐다가 됐다가 해지한 세대를 한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 대상자와 관련해서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 하루 등끼리 다르다 하더라도 또는 이렇게 선착순의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도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그게 없으면 분양 전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회사가 굳이 분양 전환에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유사사건에도 해석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영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 고민사 각하 판결과 위헌 결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 2706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긴급조치 피해자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76년 3월에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연행돼서 오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집이죠. 김재하가 쓴지 오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원고는 79년 12월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원고는 기소 전까지 구타와 폭행 등으로 가혹행위를 당했고 366일간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 9월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3월 재심을 청구해서 2013년 8월 3일 재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9월에 국가배당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주화 보상법의 당시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성립으로 간주가 돼서 소각화 판결을 받고 2018년 5월에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판상 화해성립 간주라는 민주화 보상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2019년 2월 22일에 다시 국가배당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2018년 8월에 헌재가 민주화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이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따라서 소각화가 됐던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위헌결정 이후에 국가배당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종전의 소각화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의 조항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보완결정에 따라서 다시 제기한 소송은 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초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기판력이 발생한 각하 판결은 민주화 보상법상 재판 간주 조항 때문에 각하 판결이 된 거죠. 그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이 보완된 거죠.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각하 판결이 기판력에 초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국가배당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실행이 진행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새로 인정한 판례이죠. 그러면 각하 판결 이후에 위헌결정으로 소송 요건이 보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2019년 8월에 다시 신청했지만 2월에 했지만 결국 위자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있다서는 치더라도 소송 요건의 흥결이 갖추어지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소송 요건의 흥결이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헌결정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재판 간주 조항, 화해 간주 조항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민주화 보석법상 나와 있는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위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2019년 8월 이후부터 3년, 3년이죠. 3년이면 2022년 8월 그 사이에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공원 원정리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공원 인사 사전 구상금과 담보 제공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 2835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보증인인데 피고는 주체무자인 회사입니다. 회사가 탐구했던데 파기환송돼서 회사가 이기게 된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7년 4월경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표이사의 시절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그 회사가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원고가 연대보증을 선 겁니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들은 2017년과 20년에 원고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에 대해서 보증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는 그만뒀는데 연대보증 선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이 돈을 갚기 전에 피고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사전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부탁에 의해서 보증이 된 수탁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채권자에게 돈 갚을 건데 미리 돈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채권자에게 줄게. 이렇게 사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전 구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주채무자가 법상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증인은 아직 지금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은 상태에서 사전 구상금이니까 미리 채무자로 돈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기다 돈을 줬는데 혹시 보증인이 안 주고 써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해서 담보의 제공을 보증인한테 유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담보의 제공 시까지 사전 구상금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탁보증인이 사전 구상금을 소로 제기를 한 경우에 주채무자의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를 주문이 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사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담보 제공을 할 의사가 없다라든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원이 판단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담보 제공 의사를 밝히면 동시의행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아직 채권자에게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의 사전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채무자는 담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개의 관계는 동시의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담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시의행 한쪽만 먼저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전 구상금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원심이 사전 구상 의무를 선이행 의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먼저 사전 구상금에 따라서 구상금 먼저 줘라.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두 개의 관계는 동시의 관계다. 즉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과 동시에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가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연대보증인은 사전 구상금 청구로 일부라도 먼저 받으려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 담보 제공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소송 중간에 담보 제공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보 제공을 아예 안 하거나 의사를 전혀 표시 안 해버린 거죠. 그럼 원심은 사전 구상금 지급이 아마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을 보면 채권자는 지금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했죠. 회사에게는 청구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회사는 자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판결이라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청산이 되면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담보 제공을 안 하게 된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은 사전 선임의 유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가 인용해 줬지만 대법원은 두 개는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한 겁니다. 이거는 사전 구상금 청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험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주택보증공사와 대학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이다. 2551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고요.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는 주택양수인입니다. 보증공사가 상고, 보증공사가 이겨가지고 주택양수인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여기 보시죠. A라는 사람은 주택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주택인도와 주민등을 구비해서 대학력을 갖춘 거죠. 그런데 원고 A라는 사람은 주택보증기관이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혹시 못 받게 되면 나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A로부터 보증금 반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주고 채권을 양수한 거죠. 그리고 원고가 우선 전채권에 따른 배당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변제권을 일부 받았지만 보증금 반액은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나고 나서 A는 현재까지 이직 저축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력 유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양수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구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주택보증공사가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 변제 요구에서 일부만 받았을 경우에 나머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임차인이면 간단합니다. 임차인이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보증공사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학요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의 전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대법원에서 나온 법리죠.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주택보증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주택보증공사도 대학력을 구비할 경우에는 경락을 반환 이후에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 나머지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임대차 관계의 전속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이 A라는 사람이 대학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즉 임대차 보증금은 매우 큽니다. 개인에 대해서 요새 전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보증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가입시 공사는 임차인의 권위를 모두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안심하고 가입하고 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돈을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꼭 가입을 해서 이러한 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없게 꼭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권리금 회수 반영어와 지연손해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26505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해당 청구선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가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 자판이 됐는데 결국은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중요한 정점은 다 인용이 됐고 다만 지원소 관련해서만 대법원이 약간 판단을 달리해서 파기해서 한 사건입니다. 상가 임차인인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서 이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으로 받을기로 한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음 날부터 지원소금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계약금에서 얼마, 중도금 1억에 대해서 그러면 중도금 한 두 달 뒤에 중도금, 맥달 뒤에 해서 한 6개월 정도 기간 내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각각 지원소예금을 다르게 인정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지연소내금의 지산일이 언제냐? 요게 대해서 대법원이 달리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대상이 된다. 즉, 임대차 종료할 때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소내금 기산일도 결국은 임대차 종료일이다. 즉, 신규 임차인과의 분할 약정과 상대 없이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지연소내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해서 원시금은 그거를 나눴는데 몇 달간의 이자를 더 지급하라. 이렇게 계산할 거죠. 즉,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소내금의 지급일도 지급일도 임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적재한 방수 비닐과 자동차 보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166522 판결입니다. 보험금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파악이 환송됐죠. 가입자 상구인이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1톤 봉고트럭에 관해서 피고보험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1톤 봉고트럭 뒤에다가 원단과 스펀지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바짝 비가 내리니까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해가지고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적재함에다가 방수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친 겁니다. 그래서 추락 단어로 외상성 급성 경막과 출혈 등의 상해를 입습니다. 보험회사는 이게 차량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다. 이걸 차량 정차해놓고 방수포, 비닐을 덮는다가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계약을 거부한 거죠. 원심도 맞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겁니다. 즉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가 보험 대상인데 그러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호가 뭐냐라고 할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합니다. 이렇게 적재함에 방수, 비닐을 덮는 과정에서 사고 날 경우에는 과연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나온 사고냐 대법원은 뭐로 하냐면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걸 말한다. 즉 이 일톱 봉고, 봉고 트럭은 뒤에 적재함이 있고 적재함에 물건을 싣는 것은 용법의 장치에 맞는 사용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면 자동차고로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화합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은 용법에 따른 결정이고 그 화합물을 방수, 비닐으로 덮는다는 것도 결국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는 거죠. 즉 차량의 용도, 운소가동의 일시정차에서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을 보호하는 방수, 비닐,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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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 나름은 전체적으로 적재함을 사용하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 파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사고 보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려고 히트를 틀었다가 담뱃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서 사망한 경우 이거는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잠을 자려고 차를 시동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이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 거 이거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출구 쪽으로 내려서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의 문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완전히 정차, 정차를 안 한 경우에 넘어진 경우는 운행적 사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완전히 정차를 했다면 내려가다 넘어진 거는 그 내려가다 넘어진 사람의 부주의한 사고지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운행적 사고가 아니라고 하죠. 다만 이건 또 다릅니다. 보시죠. 심야에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도로에 눈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휘동을 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차를 유출된 가스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로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애초에 아까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차동을, 시동을 켠 게 아니라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 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운행을 하던 중에 눈이 내려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위험한 게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린다. 그 목적으로 시동을 켠 때 잠을 잔 거죠. 그 상태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행 중의 사고로 본 겁니다. 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함에 화물을 적대하던 중에 바지가 적재함 고리에 걸려서 중심을 입고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거 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욕금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보험 대상이 된 겁니다. 즉, 이렇게 자동차 보험 대상이 이냐 아니냐는 것은 가급적 유사 사례를 같이 기억해 두는 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환입니다. 2023년 3월 10일자 팔레온고 민사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276703 판결입니다.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상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괴한 것에서 결국 폐수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 회사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B와 C가 10% 갖고 있고 A의 형인 D가 80%를 주주입니다. 그리고 B가 대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 주식은 2004년 1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A의 처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A의 형인 80%, A의 처가 10%, 그 다음에 B가 갖고 있을 거죠. 이 피고 회사는 2004년 2월 20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부동산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원고는 A에게 A에게 2006년 7월에 그러니까 2년 정도 뒤죠. 2천만 원, 2006년 11월에 1억 원을 대여를 하면서 담보로 A의 아들의 건물에 대해서 원고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아들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받았죠. 그래서 원고의 처는 2008년 10월에 A의 아들 건물에 관해서 경매 절차를 결정해서 5,2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원고가 2008년 12월에 A를 상대로 1억 64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억 정도를 못 받았으니까 이자 이런 거 빼고 1억 정도 못 받았으니까 A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A는 개털입니다. 개털인데 피고의사는 2009년 12월에 해산 간주가 마쳐졌다가 2011년 6월에 계속 등기가 다시 생겼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A가 대표이사가 되고 A의 첨가 사내이사로 취임을 한 거죠. 그리고 2017년 12월에 다시 해산 간주가 됩니다. 활동이 없으니까 해산 간주가 다시 됐죠. 그러면서 이 A라는 단위의 대표 청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는 주주는 아니에요. 주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A의 형이 80%고 A의 처가 10%고 C가 10%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돼 있고 A의 처가 사내이라고 돼 있고 사실상 90% 이상은 A가 좌우하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고가 이 회사는 사실상 법인격 A의 채무를 면탈하는 그런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상대로 내 채무, 대여금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법인격 부인원의 역적용 즉 회사의 채무를 개인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인격 부인원인데 반대로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서 물을 수 있는 그걸 법인격 부인원의 역적용인데 A의 채무를 피고회사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가 즉 법인격 역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A라는 사람의 개인 의사대로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법인격이 없다. A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A의 재산과 피고회사의 재산이 계속 혼용되어 왔다. 그냥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고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파산 면책적잘리 진행이고 무자력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한 재산이죠. 즉 지금 원고 입장에서 보면 A는 다 파산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데 A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피고회사는 유일한 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는 그냥 먹고 살고 임대료를 받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인정을 해서 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갚아라고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A가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형예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회사는 애초에 만들 때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의 활동을 한 사실이 애초에 있어요. 2004년, 3년에, 4년에 그리고 금전을 사용할 당시 2006년 그 당시에는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당시에는 피고회사와 피고가 어느 정도는 법인격 자체가 무시되어 형예가 정조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A가 이 회사를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 회사, 피고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 자체는 A의 채무고 그 채무가 피고의사를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2006년인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피고회사의 법인격이 형예가 되었다거나 남용됐다고 볼 만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은 역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즉 법인격 부인은 실무에서 매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잘 인정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사례입니다. 즉 개인 채무를 회사에게 지울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고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은 역적용이나 역적용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법인격이 형예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 등의 남용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원심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그 당시 그 당시에 과연 법인격을 형행한 상태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원청이에요. 최초 원청이죠.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1억 원의 하도급을 주고 대가로 주택 한 채를 대물변제 하기로 합니다. 내가 집 한 채 줄 테니까 전기공사 1억짜리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 원청이죠. 건축주. A라는 사람이 원고에게 직접 301호의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약정을 다 한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중공 전 대지에 관해서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공과 지상권을 설정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람은 피고는 A라도 받아야 되죠. 못하게 되자 사용 승인되지 않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안 됐어요. 주택에. 안 된 상태에서 주택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왜냐하면 주택이 이미 사용 승인이 안 되면 뭐 보통 등기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가 바로 됩니다. 건물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는 2021년 12월 30일에 A로부터 301호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받고 2022년 1월 18일에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 유로가 사용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등기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원고가 피고. 원래 자기한테 하도 없었던 피고에 대해서 공사대금 달라. 이 땅은, 이 주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한테 소용이, 그러니까 아무도, 처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주택을 대물변제하기로 해서 등기를 이전을 했는데 해당 건물이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대지 지불에 관한 제한 물건도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게 될 경우에 이 경우에 과연 그러면 변제된 걸로 봐야 되느냐. 변제가 안 됐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변제됐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대물변제는 채무의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기별을 현실적으로 한 때에 성립한다.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즉, 실제로 돈을 줬을 때 성립하는 계약이죠.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안 됩니다. 등기를 완료하면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즉, 소멸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조항이 준용된다.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 동안 1년 안에 행사해야 되죠. 등기 이전으로 다른 기별가 현실제국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고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감액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즉, 이 땅이, 이 주택이 사용순위도 못 받고 제한물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해제 또는 감액청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즉, 대물변제는 현실제공된 때 성립하는 계약인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경우에 등기 이전. 등기 이전이 되면 대물변제에서 효율이 발생하고 기존청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에 관한 문제는 유사한 계약의 담보책임으로 넘어가게 되고 담보책임으로써 계약해제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 적용도 받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 적용 때문에 아마 청구할 수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결국 공사에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지역 팔레용고의 행정 사표를 쓰라와 해고 표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576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원고는 근로자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보조 참가인으로 관광버스 회사가 보조 참가를 한 거죠. 근로대가 패소했다가 파견을 했죠. 즉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파견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참가인 회사, 관광버스 회사죠. 이 회사는 2000년 6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상시근로자, 대개는 버스 운전사죠. 버스 운전사죠. 고행이라도 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9일 날 버스 운전사로 입사를 해서 통금버스 운행을 담당했습니다. 관리팀장은 2020년 2월 11일 날 무단 결행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써라 라고 주장을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버스 운전사였는데 통금버스로 한 달 정도 일을 했죠. 일을 했는데 2월 11일 날 아마 뭔가 운행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팀장, 팀장이요. 팀장이 사표 써라. 그렇게 하면 사표 써라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원고가 나 지금 해고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맞다. 해고가 맞다. 라고 하면서 사표 써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요. 그래서 원고가 그 다음에도 추구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20년 2월 11일자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5월 1일 날 부당해보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보 구제 신청을 신속 절차에 의해서 부당해고 일시적으로 부당해고를 일단은 해고를 복귀하는 거예요. 간이한 절차죠. 참가의 회사, 버스 회사는 2020년 5월 18일 날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해서 근무하고 나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월 11일 날 팀장이 사표 써 사표 써 하니까 진짜 나 해고를 한 거냐 막 하면서 화내면서 막 하니까 맞다. 사표 써라. 그러니까 그 담도 안 나온 거죠. 석 달 동안 안 나오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니까 일주일 뒤에 회사가 갑자기 문자로 통보를 한 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 해동왕장 없다. 나와서 일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고가 있는 거냐.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관리 팀장이 화를 내면서 우발적으로 표현으로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가 없다. 즉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해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공을 뭐라고 하냐면 관리 팀장이 원고의 버스 키를 직접 회수했고 그리고 관리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관리 상무가 대동한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계속했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도록 출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직후에 갑자기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버스에다가 무기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했거나 적어도 추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팀장은 권한이 없지만 관리 상무라든지 대표이사들이 모두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관리 팀장의 사표수라는 말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 회로, 유무를 판단한 요건일 뿐 의사표지 전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즉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의사표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해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마 해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즉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는 효력, 유무 판단하는 요건에 해당할 뿐 해고 의사표지에 있어진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즉 서면 통지 안 해도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서면으로나 문자나 이런 걸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효고가 되는 거죠. 관리팀당이 해고가 없었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에 추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해고의 효력요건하고 상관없이 해고라는 사실이 있냐 없냐는 그 의사표지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부당회복에 있어서 전제인 해고는 있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운영립 판변TV의 박판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0월자 판례공부 형사 스터디카페와 학원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619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성됐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등록 없이 2000년 3월 24일 날 스터디카페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했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한 걸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수사계는 불특적 다소인이 돼서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하였고 학원의 일족인 독서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등록 독서실 운영으로 기소를 합니다. 원심은 독서실 맞다라고 해서 유죄을 선고를 했죠. 그럼 문제는 이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학원법은 교수반의 시설과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모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학원법력은 모두 교수반의 시설을 전제로 한 규정을 다소 두고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이라는 것은 교수반의 곳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그런데 학원법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30일 이상의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학원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사설강습소법은 교수업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했다가 학원 학습 장소 제공 시설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조세특례라든지 지방세, 건축법, 택시개발법에서는 학원과 독서실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의 보기에는 어떻냐면 학원법의 취지상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은 기능이나 목적이 교수업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크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시설은 스터디존 이외에는 PC존, 간식 구매 공간이 존재하고 학습 이후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모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종 소모음도 가능하고 2시간에서 24시간의 차등요금제와 4주 전기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95석 중에 6석만 고정석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소는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보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석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학습 이후의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PC존, 그 다음에 간식 구매 공감도 있기 때문에 학습 공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의 독서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학원법의 대상은 교습 시설인데 30일 이상의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독서실을 추가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30일 이상의 학습 장소의 독서실이라는 것은 적어도 교습 시설에 준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대본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건에서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는 일반적 활용이 고정석이라기보다는 시간당으로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서 교습 시설에 준할 시설을 볼 수 없다는 거고 따라서 독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무등록 학원법 운영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민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정기회원과 기부금품 사건입니다. 현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676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구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기부금법상 모집금품의 15% 이상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목적의 사용이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집을 해놓고 그 금액의 15% 이상을 그 중에 15%까지는 모집비용 전화를 한다든지 문서를 보내다든지 직원들 인권비를 쓰다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데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부금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의 사용도 형사처벌됩니다. 이 피고인들은 2013년 4월 3일 소외계층 자원봉사 또는 독고노인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단법인입니다. 피고인들은 전기회원 및 후원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15%를 초과해서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5년간 1억 8천만 원을 모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걸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피고인들은 단체죠. 단체는 매월 정기적 납부자들에게 정기회원 신청서 또는 정기후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받고 후원증 또는 회원증을 발급을 해주고 학생회원에 있는 인재추천서를 기업회원에 있는 나눔 인증서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기회원으로 받는 돈이 과연 기부금품에 해당하는가 수사기관은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금 기소한 거죠. 즉 정기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받은 돈이 기부금법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인 정관상 1만원 이상의 회비인은 정회원 5천원 이상의 회원은 후원회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은 노력본세로 구별하고 있다. 이 피고인들이 법인이죠.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표시 결의 참여가 가능하고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다. 이런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약 92%다. 그렇다면 이 회의 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모집 과정에서 따로 위법은 없었다. 그러면 관련 회계자부도 기부금품을 준수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원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또 모은 금품으로서 금품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앞에 논리가 좀 이상한데 목적의 사용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회비 외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모집 과정에서 위법은 없다. 이거하고 회원 자격을 얻은 사람 또 모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이 제외된다라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판단이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회원으로도 받은 돈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게 이 판렬의 핵심인 거죠.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비교적 투명하게 법인 운영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기회원 후원회원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기부금품으로 보고 기소를 한 원심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 대법원은 정기회원 후원회원이 모두 실질적인 사단범위를 소속원위로 본 겁니다. 소속원위로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잇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제 회원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기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기부금을 모두 회원 가입이나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형태로 받으면 모두 기부금을 제어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단범윈이 투명하게 운영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무죄받은 것도 괜찮고 그런데 이건 구체적 타당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회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받은 회의비를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건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회원으로서 활동이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정기회원으로 부르고 후원회로 부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기부금품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판단 없이 곧바로 정기회원이나 후원회로 받은 돈은 기부금품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약간 이 부분을 대법원 판결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제 판변TV의 박판겸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개얼굴 합성과 모욕죄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4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471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모욕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무죄 그대로 유지해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튜버였는데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방송 어떤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영상 앞에다가 사람 얼굴 대신에 개얼굴을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함께 개얼굴 합성도 모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습니다. 다만 개얼굴 합성에 대해서 무죄가 나니까 검사가 상고를 한 거죠. 파일의 영상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게 모욕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얼굴에다가만 하는 것도 모욕 가능하다.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는 대로도 모욕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판례에서 남겨야 될 거니까 이거 하나죠. 모욕의 수단에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해도 모욕 가능하다는 거죠. 피해자의 얼굴을 가르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악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부과하다. 불쾌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대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피해자가 개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즉 불쾌하긴 하지만 모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 가능하다. 여기 이 판례에서 남길 부분이죠. 불쾌한 정도로는 모욕이 안 된다. 원심은 피해자를 계라하고 지칭하지 않아서 모욕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부분은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원심의 표현은 잘못됐다. 다만 모욕 성리 여부는 불쾌한 정도로는 안 되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 불쾌하지만 다소 해악적 표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다. 이게 맞다. 그래서 원심은 무죄에 맞다라고 해서 개의 얼굴을 합성한 건으로는 모욕죄에 안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인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환경 기원입니다. 행위자는 2021년 8월에 어머니인 피해자 93세를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행위자가 굉장히 고령이겠죠. 어머니가 93세니까 일은 뭐 가까이 아니면 유일. 하여튼 그런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직군으로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를 신청을 해서 2021년 9월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를 해서 노인복지법 위반을 적용합니다. 1심 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범죄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법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범죄는 대상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보호처벌을 안 한 거죠. 물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존속폭행 등이 포함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죄도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노인복지법 위반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원심은 안 본 거고 대법원은 여기에서 어디로 가자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형법상 폭행상행죄와 행위상행이 동일하다. 다른 노인복지법은 연령기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해서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폭행인 노인복지법 위반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가 맞다라는 겁니다. 즉 가정폭력범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죠. 즉 가정폭력범죄는 법률상 열거된 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범죄의 그 후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부서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심은 이게 이 노인복지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배맷조, 형법 배맷조를 해서 가정처벌하는 이런 형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정처벌을 안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꼭 그런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태양이 동일하다면 가정처벌되는 경우라고 보는 거죠. 대법원은 더 넓게 보고 있는 거죠. 넓게 보는 거에서 즉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에도 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복지법 위반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렇게 임시조치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